내가 되게 아름다운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더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이 구하여서 그 악한 기도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가며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곧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단서리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주 하나님 단서리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아멘 알루야 상상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설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성하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지목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소망과 민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 어둠의 관세를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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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무지의 사난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불을 짓는 말씀 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넓으신 아버지의 국률과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군 다익과 같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지의 귀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자의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평강제일교회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14일과 21일 두 주에 거쳐서 이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물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열매들로 아버지의 평강을 걸리는 귀한 새생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종인의 뜻을 앞당겨 이뤄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평강제일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종인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산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자녀들의 앞날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만사용 통해 목울바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산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아침에 감사한 것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업 번창을 감사합니다 17대 교구 김기남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통령 세워주세요 28대 교구 박경자 성도님 대성과 새생명 축제에 의한 새벽 기도에 감사합니다 김철진 장원의 의원표 권사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당 1구역의 한연자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김등자 성도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먹먹으로 드린 언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양식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과 에레미야 5장 1절 동원대 말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왈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97년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 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상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하시는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이 토성을 절대 밀하지 않겠다 장세기 18장에는 장세기 18장에는 장세기 18장에 의인 열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밀하지 않겠다 내 의인 열 사람이 없었어요 but there were no 10 righteous men there wasn't we only know of Sodom and Gomorrah these two nations but there were also Adma and Zuboim these four nations all together were exactly the same God picked them right up and He sent down a range of fire a fire with brimstone oh they burned so well they consumed everything so God picked them up and overthrew them that is why they sank deep down to earth this is not what a historian says our living God spoke this right now we say we live in peace we live in security but I say be careful Jesus' words are always certain in the end tribulation will come upon every part of this earth and not a single place will be missed Luke chapter 21 verse 36 clearly states this fact God says even if thousands were to fall and collapse next to you God will be thrown protection for believing individual family church God will deliver anybody who believes in Him I am one of the pastors who believe this word without doubt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day we humans cannot tell we just can't tell what's going to happen only God knows that is why we must stick to God we must cling to God we must trust in God there's no one but God to whom we can plead and beg they just don't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says I will surely certainly answer you this is God's will that consistently appear through the Old and New Testaments so we must pray a little lamp in broad daylight on the streets of Athens and said as he went about I am looking for a man who can stop this national crisis I'm looking for a man who can stop the national crisis 헬라의 철인 디오케네스가 그렇게 말한 그 시점에 원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 are living at that literal moment that he said 소동과 고무라 소동과 고무라 그것은 번영을 막기 달란 근대화의 유람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돈이 모여들었습니다 and all the money gathered there all the money streamed to that place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보여 들었습니다 다 보여 들었습니다 다 보여 들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인간 탈락의 죄악상이 구석 구석마다 날게 주어졌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롯시 보세요 It was such a world 명예 권력 파워 misunderstood 그곳에 살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볼 때 그곳에서는 의인의 한 삼도 없었습니다. 열 삼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면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면 성경 다 전체 거짓말입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그 흔적이 지금 누나 말이죠.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애노리를 해가며 찾아보아도 의인은 보이자랍니다. 이 맘 번거드리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으러 가지 마라 거짓말이라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으러 가지 마라 거짓말이라면 다 거짓말이라면 다 거짓말이라면 소동과 고무라 죽어의 아들마 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일찍이 하나님의 게시받았던 모세는 신명기 이실 부장 이스라엘 19장 18절서부터 이스라엘 29절에 말씀하십시오 이스라엘 16장 이스라엘 2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또한 이사야 13장 10절 에리미야 14장 18절 아모스 4장 11절과 수바냐 2장 9절 유다서 1장 10절이나 아까 말씀했지만 베드로우스 2장 5절 거기에 보면 헬회라와 헬회라 헬회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뿌리고 털고 깨뜨리고 베드로우스 풀어치었다 이게 신명의 29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책의 욕기를 통해서 메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죄 없이 개인이나 가정이 망하는 것 같으냐 집안의 나라에 어지러움이 있는 걸 바라냐 우리는 죄입니다 죄는 자꾸 구원해 죄가 있으면 망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regardless of small or big as long as there is sin you will have to perish 죄 때문에 all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과 몸이 all people's mind, heart, and body become weak and this is what all the prophets of old consistently spoke to the people 살맛이 안 난데 you no longer want to even live 눈뜨고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 whoever lives and reigns do not worry about their nation that's how Abraham begged God by lowering the number again and again God, would you destro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you cannot write what if suppose that I find 50 righteous in Sodom and Gomorrah God says okay I will pardon him well please may the Lord not be angry suppose there are 40 righteous God, okay 30 okay 20 그래 마지막, 놓아지 마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공의를 행하며 의인이 열밀만 찾으면, 의인이 열밀만 찾으면, 의인이 열밀만 찾으면, 내가 사회주리라. 없잖아요. 없어요. 망하게 되어있다니까냐. See, they were bound to be destroyed. Did they ever listen to God's exhortations? They rejected them all. They all said, let's eat and drink and play. What would happen to our nation, Korea? I briefly watched the news. It was on SBS Channel 6. A woman's coat alone costs $100,000. Can you understand this world is corrupt about how can a woman's coat cost $100,000? Can she fly wearing such a coat? $300 for underwear? They are crazy. They deserve to be struck by lightning. Even though money may come easy for them, with that, they could fe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Right now, our country is struggling so much because there's not a single dollar in this country. Look at it. Even the birds flying in the sky will be ashamed of this. 나보다 더 잘 날아간다. Wow, this is flying higher than me. What is? Inflation. Sodom and Gomorrah were overflowing with people. But did they look like people to God? The Bible says that they were lesser than the beasts. Our hearts are more deceitful and corrupted than all the creation. And the people with their understanding is like beasts. Psalm 49 verse 20 states that. beloved saints. Beloved saints. It is paradoxical to say that there is no man on the streets of Sodom that was flooded with people. But God still says there is no man. God said that because Sodom people were so evil, they were so evil before God. So God lamented over them. But how is Saul today? More than 10 million people. Every street is flooded with people. So many people come and go on the streets. All the roads are flooded with cars. Although the expression minutes before bursting may sound like the city experts worrying over a population bulge. But it first means Sodom and Gomorrah's abomination. It means detestable. So all that heart. It refers to people's detestable heart, detestable deeds, and their lives. God says the people only do what is provoking and hateful to God. And disgusting. But we don't want you to stink so bad, right? Every hole in their body lets out a stench. In the evening, try sniffing your undershirt that you put on the morning. It has a musty odor. Every pore on your body gives out that odor. Like that. Very disgusting. Filthy. Everything they do is so disgusting and provoking and hateful. That is abomination. Next, they were arrogant. They were proud. Being arrogant and proud. They think of themselves as great people. But no one recognizes them. And they look down on other people. Oh, he's from such a low class. What school did he graduate from now? That's how people think. College is a place where you build your character. Even if someone didn't graduate from elementary school, if he comes to church, receives God, trust in the power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give thanks, and read lots of Bible, that is the best of all colleges. Why? Because God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 What's the point of graduating from college, even a graduate school, and have several doctorate degrees, if you don't know God? How can there be knowledge without God? They are just as ignorant. That's what the Bible says. They, all the knowledge, all understanding, wisdom belong to God himself. But they are so haughty, and boastful, and arrogant. They are not humble, but like to boast. Do you know how much this cost? Do you know how much this cost? I feel like they are like a Virtus. Yesterday, this woman'sorts cost 100 thousand dollars. People are so impudent. This is an arrogant scandal. This is a cause of national this ken of justice. God said that through the prophet Ezekiel. We must never be proud. If we are proud, we will face sudden deat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세상에만에 적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마음이 돼 있다고 말해 그 다음 지도자가 우리 나라가 필요한 거에요 그 다음 지도자가 우리 나라가 필요한 거에요 그 다음 지도자가 우리 나라가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필요한 거에요 look at king Assa Assa was proud and came down with leprosy so much that God said in 1st Peter chapter 5 verse 7 James chapter 4 verse 6 that God is pleased to oppose the proud and give grace to the humble we the saints must never be proud never proud people are always self-centered 자기의 고집대로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지도 않고 말이죠. 가난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가난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가난자가 일시킨 다음에 돈을 줘야지. 깍가요? 그리지도 않고 일시킨 다음에 돈을 줘야지. 깍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손자고 먼지 털고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 머리카락의 먼지가 웨지하게 묻어있잖아요. 소동고무라 때는 그 가난자, 머리카락의 먼지까지 터뜨렸어요. 얼마나 무슨 놈됩니까? 수면맛는 것이죠. 한국의 무우고를 다 덮으니 그 за치면 depression einmal이 좋아졌죠? 소동음과 고무라 또는 그리지도 왜 등장했을까요? 그리지도 않고 사모어Musik을 받은 그리지도 않죠? 그리지도 않죠. 그리지도 이 책을 읽은 것이죠. 그리지도 힘들는데 기지인거예요. 그리지도 않게 그리지도 당해 놓고. 나라의 은하자분은 그리지도? 군빗하다, 막힐 궁이죠, 모자랄 빛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거, 그라산 도와줘야죠. 그렇잖아요. 소울은 만원이죠. 소울 is filled with people, but God sees, like Sodom and Gomorrah and Zeboim and Adonai, God may ask, is there ten righteous people here? Just as the prophet Jeremiah prophesied in Germany up to five years long, roamed to and fro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and look now and take note, and seek in her open squares, if you can find a man, if there's one who does justice, who seeks truth, then I will pardon her. And if God were to find a person, then in the original text, God says he will be happy. God will pardon. Among so many people, if there's just one person who does justice, who seeks truth, even if God were to find this one person, he would be so happy to pardon. But you know, it's so sorrowful, so frustrating, to give an ultimate answer to this question. How frustrating is this? This is not some kind of wanted ad from the company. This is God's own wanted ad. God's wanted ad. And through such wanted ads, God repeated, God repeatedly spoke to us all the way back from the Garden of Eden. And right before the Noah's flood, God spoke through Noah, and this was a wanted ad that had been everywhere in Sodom and Gomorrah. We must be able to witness this wanted ad from our God. And take this as a word of grace, take that as a word of warning. Look at all the prophets of the old. They did not own anything for themselves. They had nothing. Apostle Paul had a worn-out coat and one Bible. That is all that he had. And in the end, he was decapitated. That's how he left this world. A church should never keep silence. A church is a place where we proclaim the gospel of the cross of our Lord and the word of justice. Today, our God loves this people who are in such crisis today. And God is working so hard to certainly save this nation. There are several presidential candidates and I've only seen three in the debate. God desires that we do not drown ourselves in sinful wickedness, but to repent and live. Ezekiel chapter 18, verse 20 to 32. Ezekiel chapter 3, verse 18. And 1 Timothy chapter 2, verses 4 through 6 says the same thing. Let us take this as opportunity for us to repent to be remorseful for our own sins and really repent for not being able to repent for our nation and our people. because the most you live on this earth will be less than a hundred years. We live in such a short world, short life. So we must become that righteous person with whom God will be pleased and rejoicing. And we must really strive to seek the truth and uphold God's will. So I pray to pray since let's be let us rely on these words that we have received today and pray for a prison election tomorrow and for new life festival. Let's say I'm hallelujah three times. And you can close with the Lord's prayer. Amen! Hallelujah!